안녕하십니까 장희수 기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채널A 기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살펴봤는데요 한동훈 검사는 채널A 기자들과 신라젠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채널A 기자들과 소통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는 신천지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월경에는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요한 확산 경로 중 하나가 신천지 교회였죠 당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했었죠 경찰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요 검찰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걸 두 차례나 기각을 합니다 당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는 채널A 기자들한테 배경 설명을 하는데요 2020년 3월 1일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올라온 취재 보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코로나는 신중하게 다뤄줘 중대본은 오히려 수사 신중 취지로 요청했어 대검으로 직접? 아니 검찰도 코로나 회의에 가잖아 거기 이광호 본부장인가 있어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 그리고 명단 가지고 박원순이 고발한다고 난리치고 지랄하잖아 왜 경찰에 안 하고 우리야 할까? 경찰이 안 받아주는 거야 경찰 입장에서도 총선도 지게 생겼으니까 부담가서 못하는 거야 그리고 명단이 쟤네가 제출한 거가 대부분 다 맞아 과천이나 서울이나 사람이 겹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상 다 맞다는 거야 쟤네가 싸이비지만 지내다 죽게 생겼는데 거짓으로 하겠냐는 거야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명단 다 제출하라면 제출해? 절대 안 해 근데 쟤네가 뽑아서 해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성윤이나 김관정이나 다 어용인데? 그럼 김관정조차 이거는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야 김관정이가 보건복지부랑 맨날 통화하잖아 이게 추미애도 그랬지만 압수수색 얘기하는 건 쟤네 보고 다 숨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행령이니 뭐니 들어왔으니까 이만히 처리는 당연히 해야지 근데 당장 명당 다지고 하는 건 아니란 거야 근데 그러면 당장 압수색을 안 해? 밑에서 사고 치면? 신 모시기는 그랬다며 반부패보면 당장 압수색 나선다고 근데 총장이 중심을 잡고 가니까 그렇게 안 갈 거야 그리고 이게 압수색 나서면 30만 신도가 가만히 있겠나? 유병헌 때하고는 사이즈가 다른 애들이야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할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주는데 그 내용이 좀 웃겨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게 생겨서 그 부담 때문에 경찰도 민주당 믿고는 압수수색을 못한다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들어요 또 은근히 신천지 편을 들고 있죠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이 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명단이 상당수 다르다는 게 이후 다 확인이 됐죠 또 압수수색하면 오히려 신천지 신도들이 숨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언제는 신천지 신도들이 나 신천지 신도라고 하고 다녔나요? 범인이 숨을까봐 압수수색을 못한다고요? 이게 검사가 할 말이 맞습니까? 또 압색하면 30만 신천지 신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청와대도 안 무서워하고 180석 거대 여당도 안 무서워하는 한동훈 검사님께서 신천지 신도들을 무서워한다고요? 몇 분 뒤에는 이런 보고 내용도 추가가 됩니다 중대본 입장에서 지금 압색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미 3천 명이 걸린 상황에서 쟤네 압색하면 숨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 현명하게 잘 알려줘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회사에 잘 알려달라 신천지 보도는 신중하게 다뤄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방향을 미리 잡아주고 제시하는 거죠 이 같은 취재를 한 채널A 기자는 이런 취재 보고 내용 다음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려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흐리니까 윤석열이 시킨 것 같긴 한데 윤석열은 압색 반대 입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여론이 매우 안 좋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윤석열 총장이 반대해서 신천지 압수수색은 못한다고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압색을 안 한다는 게 자기들도 이상했는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른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당시 한동훈 검사는 부산 고검의 차장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현안에 대해서 기자한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신천지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백승우 기자 휴대전화에서는요 한동훈 검사의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여러 개 발견됩니다 이건 아마 이동재 기자한테 얘기해준 걸 이동재 기자가 캡처해서 후배인 백승우 기자한테 참고하라고 보내준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백승우 기자가 검찰 수사에 앞서서 이 내용을 모두 지웠었는데 검찰이 포렌식한 결과 이게 복원이 된 거죠 먼저 2월 6일 한동훈 검사가 한 채널A 기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최강욱 기소도 추 장관 온 이후 그때는 왜 줬나요 자기가 준 건데 감찰무마 사건 조국 기소 후 공범인 백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기소 백박 기소 전에 조국 공소장 공개함 모두 추 장관 취임 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20년 2월 초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해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이를 비판하는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최강욱, 백원우, 박형철 같은 사람들 공소장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송철호 꼬만 비공개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설명해 주는 걸로 보여요 2월 11일 날 한동훈 검사가 보낸 카톡도 보실게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2020년 초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다 교체가 되거든요 당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고발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요 평택 지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이성윤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돼서 부임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이성윤 검사를 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메시지도 보실까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2020년 2월 17일 오전 8시에 뉴스타파가 대형 특정 보도를 합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보도인데요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용이 담긴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입수하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그 보고서가 공작에 의해서 언론사에 전달됐다고 한동훈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공작 아닙니다 제가 이걸 좀 취재해봐서 아는데요 당시 경찰청의 한 간부가 특수수사에 관심이 있어서 오래된 내사보고서를 뒤져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혼자서 이 자료를 보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아무도 모르게 우편으로 탐사보도에 강한 뉴스타파의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초창기에 누가 이걸 보낸 건지 또 경찰 내사보고서가 맞는지 이런 걸 몰랐고 확실을 못했어요 그래서 취재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감추고 제보를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공작이 됩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법적 조치 검토하는 분 있는 듯합니다 오 네 이분 면책특권 없죠 아직 아 의미심장하죠 누군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 면책특권이 없다 그러니까 고발하면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면책특권 운운하는 걸 봐선 여권의 고인사로 추정됩니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추미애 장관이나 당시 총사에 출마했던 최강욱 후보를 말하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누군가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한동훈 검사는 이런 식으로 각종 사안과 이슈마다 설명하고 입장도 주는데 정치적으로 아주 명확하죠 반청와대 반추미애 친윤석열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서슴치 않고 드러냅니다 또 그런 논리를 기자들한테 전파도 하고요 기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얘기를 그대로 기사로 쓴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러는 거죠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동훈 검사 얘기는 이쯤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한동훈 말고 다른 검사들은 채널A 기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유착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였습니다